자 이제 교재는 105회 증가에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그림부터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결정하는 게 개발계획이라고도 있었죠. 그래서 개발계획 환지방식일 때는 앞으로 조합을 상정해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기본 구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만약에 사업생제가 국가치자체 등일 때는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봤었고요. 한편 시행자라고 하는 파트에서 환지방식일 때는 주된 시행자가 조합이라고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이 조합이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고시 건설계획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용방식과는 다르게 자 무슨 문제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토지공급계획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환지계획의 작성이라고 하는 것 해서 누구한테 땅을 어떻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환지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정지는 것을 환지계획 인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세월이 흘러서 공사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인가된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된지를 확인하는 것을 준공검사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준공검사가 있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준공검사 있고 나서 딱 나눠 드리겠습니다. 즉 인가된 환지계획에 따라 토지를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환지처분공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될 것이고요. 제일 먼저 환지계획의 작성에서 기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해서 우리 앞에서 이제 공법상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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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지계획 작성 기준만요. 국토교통부 0으로 정할 수 있다 해서 옆에 지금 보시면 기준 시행자가 정한다 라고 해서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큰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때는 기준은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단순화 시키는 과정들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논의하는 것이 중간 얘기는 필요 없고 바로 토지 부담률 과소 토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이라는 것은 땅을 나눠주는 계획을 의미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환지계획의 작성이라고 하는 것 자 이렇게 봐야 되죠. 100% 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체비지라고 해서 앞에서 우리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했었고요. 환지방식에 대한 조합이 주로 시행자죠. 그래서 이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이 충당하기 위해서 빼놓은 땅을 체비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외에도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그런 게 있어요. 이 도시개발사업 과정에 있어서는 도로 설치하고요. 학교용지 이런 것도 설치하면 그만큼 땅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0% 땅을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걸 소위 토지 부담률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는 거죠. 시행자 면적 시익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토지 부담률을 산정한다 해서 우리가 면적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공급하는 토지양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면적식 그다음에 가격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자 공급할 토지양을 결정하는 것을 평가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하여튼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것 시행자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요. 평균 토지 부담률의 범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은요. 50% 초과할 수 없다. 즉 50% 이상을 누구한테 토지 수요자에게 돌려줘라. 그런데 시험에 들을 건 예외겠죠. 그래서 바로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60%까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토지 수요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60%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문제 구성하겠죠.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58%로 할 수 있다. 오른편. 그리고 토지 수요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평균 토지 부담률 바로 62%로 할 수 있다. 역시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를 그대로 출제할 수도 있고 또 예시 지문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평균 토지 부담률의 계산식 27회 때 22회 때 구성이 된 그런 문제가 되게 될 텐데요. 이 평균 토지 부담률 계산식 한 페이지 넘기시게 되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 조, 시, 보조, 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평균 토지 부담률,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것, 평균 토지 부담률 분모부터 분석을 하게 되면요. 이런 식의 환지 계획구역 면접 마이너스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먼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에서. 물론 이제 우리 법정원에서는 괄호 열고 더해서 빼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환, 조, 시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한편 보조, 시가 되는 거죠. 분차의 경우 보류지 면적 마이너스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 그리고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까지 환, 조, 시, 보조, 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소위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공식 단순하게 암기하셔서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다만 27회 때 마지막 구성이 됐기 때문에 다시 출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2회 때 문제부터 가게 되면 지금 환지 계획구역 면적이 120만 제곱미터 주어져 있고요.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그래서 분모는 100이 되게 될 것이고 분자의 경우 보류지 면적 60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0.4가 나와서 이때 평균 토지 부담률 바로 40%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고 이 문제는 최근 5년간 문제 중에서 하나 체크를 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몇 페이지를 가서 봐야 되냐면 116페이지인가요? 가서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해서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평균 토지 부담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단은 제일 먼저 찾아볼 것이 환지 계획 구역 면적 20만 제곱미터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자 이때는 조합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죠.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을 1만 제곱미터 그리고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토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을 2만 제곱미터 해서 분차에 해당하는 것은 17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분모가 17만이 되는 것이고 분차의 경우 첫 번째가 보류지 면적 10만 6천 5백 되겠네요. 그다음에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과 그다음에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세일 면적 3만을 제곱미터 해서 결과적으로 0.45에서 평균 토지 부담률은 45%다. 이런 문제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2일 때는 단순하게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을 빼서 출제했었고 그다음에 27일 때는 이렇게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까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출제 포인트를 정리하게 되면 토지 부담률은 시행자가 정한다. 평균 토지 부담률은 원칙적으로 50% 초과해서 정할 수 없다. 그런데 지정권자 인정하면 60%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 수의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60%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평균 토지 부담률을 계산시 분모는요. 환조시 분자는 보조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환지 계획 작성의 특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될 게 크게 이제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면 환지라고 해서는 땅에서 땅으로 분양하는 방식을 얘기하게 될 것이고요. 입체 환지라는 것은 소위 구분 소유권 상가의 일부를 분양한다. 주택의 일부를 분양하는 것을 입체 환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평면 환지 개설 보니까 토지 토지로 조성되는 토지로 이전하는 방식에서 결국은 땅 주는 것을 평면 환지.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입체 환지를 보게 되니까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토지라든가 이 건물에 관한 권리를 바로 구분 소유권,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에서 이게 이제 기본 정의를 갖고 27일 때 구성이 됐었고요.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거. 지금 이 문제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출제한다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위 입체 환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하나 추가해서 기억을 해 주실 것 이렇게 봤고요. 지금 환지 개설 작성의 특례 중에서 먼저 평면 환지 중에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환지 개설 작성의 특례라고 하는 것은 면적의 조정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딱 하나 쟁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조 가볼까요. 첫 번째 사람, 토지 부담률이 50%고 과소 토지를 50%로 정해놓겠습니다. 과소 토지는 이보다 땅이 작아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90이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 부담률 적용하면 50% 적용하니까 45라는 땅을 받게 될 것이고요. 45는 과소 토지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한테 플러스 5를 해서 플러스 5를 해서 50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증환지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110이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부담률 적용하면 50%고 이때 바로 마이너스 5 해서 50을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감환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과소 토지에 따른 환지 부지정이라고 해서 10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부담률 적용하면 5가 될 텐데 이때 방법 중에 하나가 플러스 45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지 않고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소 토지에 따른 환지 부지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 들어보시면 그런 것보다 하고 넘길 부분이고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될 것이 거기에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 부지정이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어떤 토지 소유자가 400이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부담률 적용하면 200이라는 땅을 받을 자격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환지 처분 공고에 대해 다음날 200이라는 토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현금을 받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신청에 의해서 환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동의에 따라서 동의가 있어서 환자를 정하지 않냐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400이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200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지금 당장 돈이 필요단 말이야.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에 대해 다음날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걸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 또 거꾸로 사업 시행자 조업 보통 되겠죠.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당신 돈 받지 말고 현금 받아라 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면 우리가 동의에 따른 환지 부지정. 그런데 여기서는 출제 포인트가 하나가 있죠. 동의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에 있어서는 임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되겠는데 임착권자의 동의 왜 그런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유일하게 환지 계약 작성의 특례 중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동의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은 임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일하게 출제 포인트, 답을 뽑는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보류지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류지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봐야 되죠. 여러 가지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일반인에게, 도지 소유자에게 분양하지 아니한 도지를 가르쳐서 보류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보류지의 범죄는 워낙 넓어서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 중에서 보류지의 일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이 충당해서 시행자 몫으로 빼놓은 도지를 가르쳐서 채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채비지에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채비지를 포함해서 일반인에게 분양하지 아니한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빼놓은 도지를 보류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정도가 소위 환지객 작성의 특례라고 해서 사실은 채비지가 됐든 보류지가 돼. 채비지는 나중에 시행자한테 주어진 도지가 될 것이고 보류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빼놓는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누군지 알 수 없어요. 환지객을 봐야지 누가 분양을 받을지 알 수 있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용으로 접근하실 때 신청 동의했다는 환지부 지정에 있어서는 어떻게라 임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출제 포인트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입체 환지에 있어서는 아까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의 경우 입체 환지를 받을 수가 없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럼 환지객의 내용에서는 메모 한번 하고 버려야 될 건데 여기 청산금 써놓고 엑스피에 두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청산금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증환지, 감환지 등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많이 받으면 돈을 얼마를 내야 되느냐 또는 감환지, 적게 받으면 얼마의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소위 청산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나중에 정비법에 가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하는 계획을 소위 관리처분계획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지금 토지를 분양하는 계획, 환지계획과 아파트를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관리처분계획은요. 분당금, 소위 돈 얘기를 미리 확정을 해요. 그런데 청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환지계획의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 범주를 벗어나는 얘기인데요. 어디에서 나중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떨어지면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분당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관리금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을 뺏겼다고 해서 그런데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에서는 소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청산금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해서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다시 정리하면 관리처분계획에는 소위 분당금하고 돈 얘기가 들어간다. 그런데 이 환지계획에는 돈 얘기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딱 한 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청산금의 결정에 관한 상황은 환지계획의 내용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일단 뼈대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의하는 것이 여러분 교재 108페이지인가요? 바로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 앞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평균 토지 부담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구성이 됐었고요.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 역시 계산 문제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액 분해 환지 후 도시개발 사업 시행 후에 조성된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해서 공사비를 뺀 것을 가리켜서 비례율. 이건 이제 되게 간단한 문제이고요.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가서 보게 되면 교재 117페이지인가요? 자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비례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24회 때 구성이 되어 있던 문제인데요. 해서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조성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80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이 40억 원입니다. 그럼 분모는 40억이 되겠죠. 총 사업비는 20억이죠. 그래서 환지 전이 분모죠. 그래서 40억 분에 80억 빼기 20억 하면 1.5. 그래서 비례율이라고 하는 게 150으로 3번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 다시 교재 108페이지 돌아와서요. 지금 이제 문제 구성하는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계산 문제가 두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평균 토지 부담률 22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24회 때는 비례율이 출제가 됐고 27회 때는 또 평균 토지 부담률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8회 때 문제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이제 평균 토지 부담률보다는 아무래도 확률성 높은 것은 비례율에 관한 문제. 물론 비례를 대신에 평균 토지 부담률의 범위라고 해서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할 수 있다라든가 토지 수의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60%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같이 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환지객 작성에 관한 부분에 확정지는 것을 환지객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지객 인가 지정권자가 구역청에 있었고요. 인가 시군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죠. 별게 아닌데 시험지원으로 지금까지 총 3번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그냥 환지객 인가 누구한테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이때 시 도지사 등에서 틀리게 과거에 나온 적이 있는데 답이 되지는 않았던 주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의 패턴 문제 남아있죠. 환지객 인가받고 환지객이 변경해서 원칙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항상 경면상의 변경의 경우가 좋다. 이때는 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늘 3번 공부하셨어요. 어디에서 조합 파트에서 지정권자에게 설립 인가를 받는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죠. 지금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았는데 이 내용 변경하고자 한다. 주된 사무소의 소지 변경은 신고하면 된다.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인가를 받아야 된다. 또 하나가 실시객 작성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받은 실시객 중에서 일정한 경면상을 변경할 때 우리 법에서는 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시험이 날 때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서 틀리게 뽑았었고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환지객 작성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칙은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면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없다. 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세 군데에서 항상 틀리게 되는 게 뭐라고요.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어떻다? 틀린 편. 이렇게 단순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환지객 인가 등에 관한 쟁점 확인을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고 했을 때 이게 있는데요. 바로 환지 부지정 토지에 대한 청산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앞에서 이거 미리 알고 가셔야 돼서 임차권자. 자 동의 신청에 대한 환지 부지정에서는 임차권자의 바로 동의를 얻어야지. 신청 동의. 동의 신청에 대한 환지 부지정 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요즘에는 거의 구성이 되지 않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요.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를 할 때 청산금 결정하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청산금이 확정되는 구조에. 그래서 땅을 받는 시기가 언제냐고 했을 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모든 권리공개 이전 확정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것 중에 뭐가 있냐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가셔야 돼요. 지금요. 환지객 인가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 원래는 청산이라는 게 환참 공고 있고 나서 청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돈을 안 받는 애들한테 도시개발사업 2, 3년 걸릴 텐데 그때 가서 돈 주겠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미리 어떻게 할 수 있다. 청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게 할 것이고요. 예. 청산 이루어지고 나서 자 이때 이제 파생되는 문제 사용수익의 정지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사용수익의 정지라고 해서 자 지금 이제 가서 보게 되면 다른 건 빼버리고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구조예요. 자 원래 기존의 권리관계는 환지첩은 공고일까지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 문제는 뭐라고요. 환지첩은 공고일까지 갈 것이 아니라 미리 청산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권리관계는 환지첩은 공고일까지 존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돈은 이미 좋은데 계속 환지첩은 공고일까지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문제가 돼서 돈 받았으면 꺼져줄래 라고 하는 개념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게 앞에서 쟁점이 되냐면 자 보십시다.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 부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용수익이 정지가 됐을 때 임차권자도 당연히 사용수익 못하게 될 것이고요. 이때는 이미 동의를 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동의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이 있어서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수익을 정지시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임차권이라는 건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임차권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들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대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의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에 있어서는 어떻게라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지 현실적으로 문제가 터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서 이건 그 자체가 옛날에 한번 구성이 됐는데 별로 중요치 않고요. 논의의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용수익 정지와 관련해서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 바로 동의 신청에 따른 환지 부정에서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될 것이 뭐가 있냐면 환지 예정제 지정에서 이 환지 예정제 지정은요. 사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본 구조에 환지객 인가 있고 나서 인가된 실시 계획 따라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게 준공검사 그리고 딱 나눠 드리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게 환지처분 공고 이게 구조인데 이 중간에요. 바로 환지 예정제 지정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지 예정제 지정이라고 하는 것. 자 이건 어떤 논리 구조냐면 이런 구조에요. 자 도시개발구역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존의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인가된 환지 계획을 보니까 B라는 토지를 각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B라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환지처분 공고 1의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환지처분 공고 1까지 이 사람의 소유권은 A에 미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앞에서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에 가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등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해석하면 허가 받으면 이 문제의 토지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에요. 자 근데 문제는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만약에 허가 받아서 건물을 췄다가 2, 3년 지나서 B라는 토지로 옮겨가게 되면 건물을 들고 이사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문제 A라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곤란다. 그래서 우리 법의사는 어차피 이사 가게 될 거 미리 사용수익을 하게 해주자. 라고 하는 것이 환지예정제 지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환지예정제 지정, 지정할 수 있다. 소위 임의적 규정이다. 이런 항목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결론, 임차권자를 예시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시험에는 임차권자만 나와요. 왜? 환지예정제 지정은 사용수익 권능의 이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차권자가 제일 적절한 예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 가겠습니다. 환지예정제에 대해서 종정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누구 입장에서? 임차권자 입장에서. 즉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종전토제는 사용수익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앞에서 겸할 수 없다 해서 없다 중에서 오른편이 있었고요. 바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수익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해서 종전토제는 더 이상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환지예정제의 핵심적인 이슈가 되겠습니다. 손실보상은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지금 환지예정제 지정은 기본 구조가 사용수익 권능의 이전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인데 채, 비, 지 용도로 환지예정제가 지정되면 어떻다? 처분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분도 할 수가 있다. 해서 처분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 표지 넘기시면 소유권 이전 시기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채, 비, 지에 대해서 환지예정제를 지정하면 시행자 목사의 땅이 되는 것이라서 처분도 가능했었고요.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이 채, 비, 지를 처분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냐?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대에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민법 얘기를 한번 해야 되죠. 민법 186조 얘기하고 187조 얘기 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186조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건 변동이라고 하는 거 등기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같이 이제 비교를 할 것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187조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건 변동. 그래서 앞에서 이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모든 권리가 이전 확장된다. 라고 하는 것은 소위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건 변동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언제 소유권 취득하냐? 라고 했을 때 항상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딱 하나의 예외가 있다는 바로 이 얘기예요. 자 이 채 비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고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을 매입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능기를 마침때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논의의 포인트. 해서 정리할까요? 환지 예정지 지정은 사용수익 권능의 이전. 그래서 원칙적으로 종전의 토지 사용수익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 포인트 있었고요. 채 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처분도 할 수가 있고요. 이 처분된 채 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때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주제가 준공검사 환지처분 공고 나와 있는데 자 준공검사 27대 구성이 됐었고요. 자 일단 기본 구조 가겠습니다. 인가된 실시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을 준공검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해서 준공검사가 있으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별개의 문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문제는 시험에 드는 건 예외죠. 바로 준공검사 전이라도 사용수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원칙은요.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서 준공검사 전이라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시험에 드는 건 예외죠. 채 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게 되면 자 이때는 어떻다고요. 이때는 바로 허가 없이도 시행제 몫의 땅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도 사용을 할 수 있다. 27회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출제가 됐어요. 그럼 이제 하여튼 기억할 것이 자 지금 채 비지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전이라고 했을 때 허가 없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항상 틀리게 구성할 거예요. 어떻게 주로 내는 기술적 기술이 자 지금 시행자 준공검사 전에 허가를 받아서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구성하는 지문이 되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절차에 관한 지문이니까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오른쪽 페이지 환지처분 공고의 효과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죠. 기본적으로 모든 권리공개 이전 확정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음 날 다 이전된다. 이게 첫 번째고 이에 대응해서 예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권리가 옮겨가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슈가 되는 게 모든 권리공개 이전 확정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래서 권리의 이전이라고 해서 환지 계획에서 증해지는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그래서 모든 권리공개 이전 확정은 기본적으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토지 가지고 있었고요. 인가된 환지 계획을 보지가 B라는 토지를 받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갑이 B라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 B라는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의 토지로 다음 날 취득을 하려면 이 사람의 권리가 기존에 있는 사람의 권리가 소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느냐는 종전 토지의 이동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해서 만약에 5월 5일에 환지처분 공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토지, 새로 얻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5월 6일 0시가 되게 될 거예요. 이에 대응해서 새로운 권리에 들어오게 하려면 기존의 권리가 소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났는데 소멸한다. 이렇게 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논의를 해볼 것이 입체원제, 요즘에 잘 내지 않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지금 한동안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입체원제는 앞에서 공부할 때 구분 건물의 어떤 권리를, 구분 소유권 등을 부여하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입체원제 처분을 받은 자,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환지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 일부와 해당 건축물인 토지에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권리권계 이전 확정,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이렇게 봐야 할 것인데 혹시 종전 토지에 저당권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저당권도 같이 옮겨와야 됩니다. 언제요?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엔 좀 안 나오고요. 오히려 요즘엔 디귿, 리얼, 미엄 이렇게 짧은 걸 갖고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비지 누구 목사당이겠죠? 시행자 목사당입니다. 그래서 채비지라고 하는 것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누가? 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보류지요. 이 채비지를 포함해서 아주 넓은 범죄 개념이라고 했었고요. 누가 땅을 받게 될지는 인가된 환지계획을 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보류지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산금의 확정이라고 해서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확정된다 해서 지금 청산금 결정하고 확정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다음 뭐죠? 확정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금 결정이라고 해서는 환지처분 공고할 때 100만 원 내세요.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을 결정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결국은 땅을 받게 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확정되게 된다까지 해서 최근 문제에서는 체비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 또는 보류지는 시행자 이렇게 거꾸로 바꿔치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믈 간단한 건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트렌드로는 또 예외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권리관계에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다 이전 확정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행정상 처분으로서 그 토지에 전속하는 것 재판상 처분으로서 그 토지에 전속하는 것 이것은 옮겨오지 않는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얘기냐면 기존의 토지소이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의 토지가 행정상 처분으로서 그 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용도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토지가 준주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삐란 토지를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준주거적도 옮겨오는 거죠. 옮겨오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입체원제 같은 걸 예를 들면서 저당권 같은 건 같이 옮겨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행정상 처분으로서 그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판상 처분으로서 그 토지에 전속하는 것도 옮겨오지 않는다. 재판상 처분은 논의할 쟁점이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건 중에서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토지의 물리적 위치에서 발생하는 권리 토지의 물리적 위치와 관련된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부르죠. 주로 지역권은 통행지역권 중에 주로 민법에서 예시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토지의 특정한 위치 때문에 발생하는 권리 그래서 지역권은 따라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에 남아있게 될 것인데 현실적으로 맹지를 다 없애버리죠. 신도시께 말할 때는. 그래서 다 도로에 접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행사할 실익이 없게 되면 이 지역권은 얻었다. 환지첩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권리의 존속에 관한 것이 최근에 출제 이슈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 지금 환지첩은 공고일의 다음 날 소유권을 출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땅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쟁점이 청산금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지금 환지첩은 공고일의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하고 그때 청산금이 확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분할 징수 분할 교부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청산금을 확정된 시기도 환지첩은 공고일의 다음 날 그럼 청산금을 받을 사람 줄 사람 언제 환지첩은 공고일의 다음 날 생 난리가 날 겁니다. 은행 창구가 폭발할 일이 많아서 그래서 그래서 미리미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분할 징수 분할 교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도시개발법뿐만 아니라 정비법은 똑같은 구조에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자 한편 이제 징수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조합한테 사업시행자한테 이 토수이자 딱 많이 받으신 분이 청산금 토해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 바로 수수료 문제가 나오겠죠. 4%에서 우리 공법상 채권에 공법상 지금 수수료 얘기가 3번 나와요. 그럴 때 시군구청장한테 모두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요. 수수료는 모두 4%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마지막 쟁점이요. 소멸시효.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 또 받을 권리라고 하는 거 공법상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히어로 소멸하게 된다 해서 여기까지 소멸시효까지 확인해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법에 관한 주제 살펴도록 다음 시간에 정비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